1. 2. 2. 3. 학원에서 봐요. 근데 왜 계속 올라오세요? 좀 이따 나와. 올라올 땐 엘비 타고. 학원이 저한테 무슨 볼일이란 뜻입니다. 계약서를 열어볼 생각도 안 해서. 평가는 말이 아니라 점수로 하는 거라서요. 아 근데 이 자식이 어제. 이 집 비번 정도로 퉁치자. 안녕하세요 쌤. 어 그래. 내가 선생님 최고 예제자 타이틀을 놓지나 싶어서요. 상관없나? 단지에 제자가 아니고. 애인이란.